오는 16일 순천만 국가정원과 오천 그린광장에서 쉼과 사색이 있는 고품격 웰리스 체험을 주제로 정원 어싱데이 행사가 개최됩니다. 이번 어싱데이는 정원 박람회장의 어싱기를 중심으로 어싱 스탬프 투어와 함께 정원 해설사가 동행하는 어싱 투어, 박람회 홍보대사들이 참여하는 원데이 어싱 스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순천시와 조직위는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시민들에게 어싱의 효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비가 내릴 때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만큼 날씨에 관계없이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